포토스케이프 X 11회차 오늘은 파일을 닫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에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현재 열려 있는 이미지를 닫으려면 좌측 상단에 있는 X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열려 있는 이미지를 닫으려면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얘를 닫아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닫기 위해서 X버튼 위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상단에 닫기하고 컨트롤 W라는 글씨를 볼 수 있는데 저게 바로 닫기의 단축키입니다 실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를 새끼 손가락으로 누르고 계세요 자 이 상태에서 검지를 이용해서 W를 빠르게 눌렀다 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열려 있는 파일을 닫을 수 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열려 있는 파일을 닫을 때 커서를 이 위치까지 이동해서 정확하게 X를 클릭하는 게 빠를까요? 아니면 컨트롤 W를 클릭하는 게 빠를까요? 물론 단축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커서가 편하시겠지만 이 단축키가 손에 익숙해지면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단축키들은 꼭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컨트롤 W는 포토스케이프뿐만 아니라 포토샵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